택배가 왔어요 왔어 와 진짜 예쁘다 예쁘죠 꽃이 너무 예뻐요 몰랐다고 비밀이야 비밀이야 칸 찍고 있냐 안 찍어 안 찍어 너 올 갈 게 있냐 올카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소시경 색깔이야 누가 좋아하는지 안 궁금해 왜 안 궁금한데 안 돼 누가 줬겠지만 남자가 줬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 자신감은 저 바깥에서 패드를 보고 있지 어? 뭐라고? 내 자신감은 저 바깥에서 패드를 보고 있지 자신감이 아들이야? 응 너는 너 스스로는 자신감 없어? 최소한 내가 싫어해도 니 아들은 안 싫어할 거 아니야 참 예쁘지 메롱 남편한테도 못 받아본 꽃을 남한테 받아보네 남편한테도 못 받아본 꽃을 남한테 받아보네 응 누가 줬을까 응 누가 줬을까 내가 알아야 돼? 내가 알아야 돼? 그걸 알아야 돼? 내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 거 알잖아 왜 관심 없어 그러다 나 좋아하는 남자가 줬으면 어떡하려고 응 나 좋아하는 남자가 나 꽃이려고 줬으면 어떡하려고 꽃에 넘어갈 거 같은데 진작 다 넘어갔지 응? 꽃에 넘어갈 거 같아 왜? 내가 꽃에 안 넘어가? 안 넘어갈 거 같아? 나 요즘 나이 들으니까 꽃이 좋던데 왜 꽃 샀냐고 할 거야 그래? 야 아니야 남편이 꽃을 하도 안 사줘서 내가 꽃에 홀라당 넘어갈 수도 있어 아 그래요? 어 남편이 꽃을 하도 안 사줘서 응 이벤트 노안해줘 어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줘 그냥 노안한단 말이야 침대에서 혼자 속삭이는 거잖아 자체로 이렇게 그래? 응 그런데도 난 들어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여볼래 어 야 한 달 한 달 한 달 전까지만 해서 침대에서 했던 거 같은데 그랬다고? 진짜? 너희들 잠만 자고 지가 잠결에 들어 놓고는 꼭 응? 남한테 응? 그래? 아니 그럼 내가 정신 멀쩡할 때 해줘야지 응? 내가 정신 멀쩡할 때 정신 멀쩡할 때 정신 멀쩡할 때 그런 말을 해 왜? 낙관지럽냐? 응 낙관지럽냐? 그러면 응 저거 한 거야 알면서 그래 뭐 알면서 그래 어? 어? 아 아 찌르지 마 아 왜 왜 왜 그래 저건 왜 저게 다 숨겨놨어? 뭘 숨겨놨? 카메라 안 숨겨놨는데 저기 다 보이는데 뭘 카메라 어째어? 뭘 숨겨놨? 카메라 또 어디다 숨겨놨어? 안 숨겨놨어 사장님 저게 숨겨놨는데 뭐 안 숨겨놨어 안 숨겨놨어 안 숨겨놨 안 숨겨놨 다 보이는 구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